조금만 더 오면 안 돼 어제보다도 따뜻하게 나는 가만히 있을게 아무 말 없이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첫 번째 동아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중앙 통기타 동아리 목과춤마디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목과춤마디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목과춤마디 회당 김박영이고요. 저희 동아리는 통기타를 중심으로 카운, 드럼, 키보드, 베이스 등 여러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을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고 싶은 세션을 맡아서 하고 원하는 곡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서빈의 방구석 축제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희 사실 매 학기 정기 공연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아쉽게도 정기 공연을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이렇게 우연히 서빈이라는 좋은 유튜버께서 저희를 촬영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예. 너무 좋으신가봐요. 요즘 동아리 상황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목과춤마디? 사실 공연도 못했고 신입생도 못지 못해서 2학기 때는 지금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고 소개 영상도 준비해 놨는데 지금 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전체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뿐만 아니라 집행진들이 지금 하루하루 초조해하면서 신입생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구현동화 설명하듯이 이걸 좀 암기해오신 건가요, 멘트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건 뭐죠, 이 핸드폰은? 저는 핸드폰은 아이비인 11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우리 팀원분들 소개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함께 해주셨는지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저는 1,4학번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전자전기공학부이고요. 카온과 여기 심벌 윈드타임을 맡은 2,4학번 오민휘라고 합니다. 아, 우리 민희님 함께 해주셨고요. 키보드 L을 맡은 1,9학번 김현선 씨라고 합니다. 이 분은 고인물이 아니네요. 나이가 이제... 아,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5살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9학번에?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해서... 아이고야, 어떤 방황을 좀 하셨어요? 노는 게 좋아서... 포로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타를 맡은 1,5학번 곽동호라고 하고 저기는 이제 1,3학번 송승호 님 베이스를 맡으셨습니다. 네, 아, 1,3학번... 저랑 단 한 학번 차이에요. 네, 그때 많이 뵌 것 같아요. 코학공학과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신소재세요? 네, 화학공 친구도 많아서 이쪽 많이 갔는데... 아, 저를 아세요? 알죠, 당연히. 왜 알죠? 그리고 저기 축제 때도 MC도 하죠. 아, 그 저기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도 질문하셨잖아요. 아, 그때도 나오셨어요? 네, 그 제 뒤에 앉았어요. 제 뒤에 앉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정이 많이 갔어요, 어쩐지. 본인이 소개 한 번 더 해주세요, 본인이 한 번 더. 네, 저는 대학원생 송승호라고 하고요. 1,3학번이고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많이 많이 오세요. 아, 갑자기?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아리에서 가장 고인물이세요. 이제 신입생을 좀 못 받아서 좀 아쉽겠어요. 네, 좀 아쉽죠. 근데 뭐 이제 신입생들이랑 저랑 뭐 술 마실 나이도 아니고 해서 저는 괜찮아요. 아, 그 술 마실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 이제 첫 번째 곡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띠 어떤 곡 준비하셨죠? 첫 번째 곡은 이제 10cm의 에브리팅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멜로디는 조금 슬플 수 있지만 가사 내용은 이제 보면은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어딘가 어두운 공간에 있는...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권정열 님이 말씀하신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공간에 단둘이 있는 그런 환상을 그려낸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뭐죠? 그,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갑자기 왜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아, 모띠는 사랑이라서... 예? 저기요, 아무 말이나 뱉지 마시고요. 이 곡 왜 골랐냐고요? 기타를 맡은... 왜 골랐어요?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사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네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디테일하게 또 준비를 하신 거군요, 보컬 분이.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못 갖춘 마디의 첫 번째 곡 에브리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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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해도 돼 어제보다도 나른하게 내게 깊숙이 반죽 도장 들게 돼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이곳엔 아무도 올 수 없게 그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게 조심스럽게 내 안에 누워줘 우린 잠들지 않고도 꿈을 꾸지 눈부셔 저 불을 꺼줘 귓가에 소릴 들려줘 누구도 들을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 밖엔 어떤 비가 내리는지 새벽은 언제쯤 밝아오는지 오늘 밤 우린 모든 게 상관없지 눈부셔 저 불을 꺼줘 귓가에 소릴 들려줘 누구도 들을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둘 만에 그 춤을 춰줘 눈앞에 지금 보여줘 누구도 가질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누구도 가질 수 없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